좌표 북위 35도 56분 17초 동경 126도 57.06 북위 35.9 38088도 동경 126.951672도 35.9 38088 126.951672 익산 관음사 목조보사립상은 전라북도 익산시 관음사에 있는 불상이다. 2009년 12월 28일 전라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18호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12월 3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842호로 승격되었다. 현재 익산 관음사 법당에 봉환되어 있는 보사립상의 크기는 총고 152.5cm 견폭 33.7cm이다. 1605년의 화원원호, 충신, 청어 등이 조성하였다. 원래는 부감에 모셔져 있었다고 하는데 삼존상과 내보살상 등 7존에 하나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보살은 고개와 배를 약간 앞으로 내민 채 정면을 향해 당당한 자세로 서 있다. 얼굴은 이마 부분이 넓고 사각형에 가까운 편으로 눈은 두툼한 편으로 반쯤 감고 있으며 궁형의 눈썹이 코로 이어지면서 콧날이 날카롭게 묘사되었다. 입술의 끝부분을 약간 올려 미소를 띄고 있는 입 등 이목구비가 잘 조화되었다. 머리에는 이마에 보발이 한 줄 표현되고 머리 위에 가늘고 긴 상투가 남아있고 보발 중 일부는 귀 앞을 지나 귀 뒤로 흘러내려 어깨 위에서 몇 가닥 묶은 뒤 어깨 앞뒤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화연보주와 온문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은 일부 장식이 뒤에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목은 3도가 가지런히 그어져 있으며 얼굴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으로 가슴 앞을 넓게 두어 아내는 평평하게 구니를 입었는데 그 위로 간단한 영락장식이 흘러내렸다. 두 손에 걸쳐 발 아래까지 길게 흘러내린 옷자락은 다소 형식화되어 딱딱한 느낌을 주며 배 밑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의 주름 역시 중간이 끊어져 있다. 약간 벌리고 서 있는 두 바리 발등 위부분까지 상의가 덮여 있고 다리 사이로는 신대가 길게 늘어져 있다. 익산 관음사 목조보사립상은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 황폐해진 사찰을 재건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어 양대전란 이후 활팔하게 이루어진 불교 재건 사업과 관련된 생생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조성한 원호는 1599년의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을 개금한 수조각승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불교 조각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 불상의 보조조각승 청원은 원호의 작품 경향을 계승하여 17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조각승이다. 따라서 이 불상은 원호유파의 조각의 형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이다. 양식적으로도 이 불상은 부드럽고 사실적인 조각기법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조형감을 보여주는데 이는 16세기 후반의 조각경향을 계승한 17세기 초반 작품의 특징이다. 이 상은 17세기 조각의 첫 장을 장식하는 작품이자 이후 전개될 조선우기 조각의 조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위의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